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의 신예 정동원씨가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에서 어떻게 주목받을지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4년 천안에서 개최되는 K컬처 박람회는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류를 대표하는 다양한 아티스트와 문화 콘텐츠가 총집결하는데 그 중심에서 트로트 가수 정동원씨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동원씨는 이 행사에서 특별 공연을 펼칠 예정이며 그의 무대는 전통적인 트로트는 물론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새로운 스타일의 트로트를 선보일 것입니다. 그의 공연은 박람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진술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동원씨는 이 박람회를 통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며 한국 문화의 젊은 대표로서 그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그가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그의 재능과 열정이 어우러진 무대가 기대됩니다. 정동원씨의 공연 외에도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과 전시, 워크숍 등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입니다. 관객들은 정동원씨의 무대를 통해 트로트의 매력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다채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에서 정동원씨의 환상적인 무대를 기대하며, 이 행사가 한국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져칠 것을 함께 기대해보아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